여러분 준비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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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부터 반학교 슈퍼스타 기락폐락 페스티벌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너무 아끼지 않으셔도 돼요 여기 마이크 중에 나오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공연하는 친구들 응원하러 오신건가요? 참가자들 여기 계시나요? 참가자! 아 전부 참가자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다른 팀 공연할 때 너무 경쟁하면서 보시지 마시고요 공연 즐기신다는 생각으로 편안하게 공연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랑폐락 페스티벌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오늘 직업을 맡은 여자사회자 경찰청 미래발전 담당관실의 경장 강인혁입니다 네 저는 서울중앙경찰 정부모단 수경 김형준입니다 구현진씨 오늘 쥐락폐락 페스티벌 어떤 행사이죠? 네 여러분들 저 이름 보이시죠? 쥐락폐락 페스티벌 쥐는요 일단 관악구와 영어의 그립에 쥐를 의미하고요 락은 즐거운 락을 써서 즐거움을 찾고 락을 펴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악구 소재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폭력적인 행동을 하기보다는 자기 속에 있는 열정과 끼를 발산하고 지역주민들이 함께 관악구 청소년 문화에 관심을 받도록 유도하고자 마련이 됐습니다 또한 관악구의 학교, 밴드, 댄스 동아리 중에서 가장 뛰어난 13개 팀이 참가하여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고 선의의 경쟁을 펼치는 자리입니다 네 정말 기대되는데요 그럼 본격적인 공연에 앞서서 먼저 첫 순서로 경찰악대에서 이 행사를 축하해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럼 경찰악대 여러분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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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